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가훈 목사가 심화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외교부와 민주노총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교부의 경우 확진자가 2명이 나왔지만 전직원을 조사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35명만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경우도 8.15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확진자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이 아닌 확진자를 중심으로 접촉자를 검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나 또 집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 광화문 집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전화를 돌려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고 그걸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런 강제 의무가 따른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교인 명부를 확보한다며 날이를 피우고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전세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공개하거나 또 휴대전화 기주국에서 접속한 자료나 위치추직증을 통해서 그 이름을 파악해서 지금 각 구청별로 지자체별로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왜 민주노총이나 외교부는 전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는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별이고 또 탄압이 아닌가 이런 말에 지금 당국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도 상무위원회에 참석했던 당원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그 안에 있는 당원들 모두도 그날 갔던 사람들 전체 다 격리하고 또 조사를 받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치를 한다는 기사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오로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범죄인 취급하듯이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 안 받으면 행정권 명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치 사랑제일교회나 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가가 방역을 실패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인데 마치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노총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2천 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작 민노총 근로자가 진료소에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민노총에서 왔다고 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돌려 보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진료소에서 민노총에서 온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광화문에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있던 우파단체 모임 거기 온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 왔다는 이유만으로 추적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라. 안 받으면 벌금을 문다. 이렇게 강제했던 사람들이 민노총에는 그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보건소 등에 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민노총에서 오신 분이면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되돌려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치 방역, 차별 방역, 탄압 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날 문재인을 물러가라. 문재인 퇴진, 또 문재인 구속 이런 구호를 외치고 대거 청와대에 몰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탄압을 한다는 소리를 못하게 코로나 방역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다 명부를 파악하고 이름을 다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은 우리가 다 명단을 갖고 있어. 앞으로 여기 올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집회가 열리면 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면 겁을 먹어서 오지 못하겠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외교부와 민노총이 사랑제일교회나 문재인 탄압 광화문 집회 참석 자리였다면 모든 정규직과 비정규직 퇴직한 직원들까지 명단을 모두 요구하고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50일 전까지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모든 방문자 리스트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들은 그들에게 모조리 전화를 해서 전부 적시 검사하고 강제 격리하라 또 안 하면 벌금이라고 협박하고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탄압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강제 인행되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아주 공포스러운 무시무시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일요일에도 지하철 9호선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광화문 아니 사랑제일교회에 갔다 왔다는 한 여성분의 강제 검사를 시키기 위해서 경찰 6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연행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다음날 검사를 하고 엄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예약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그것도 일요일날 밤 9시에 이렇게 위치추적을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것. 이게 정말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자 변호인들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사람과 교회 알기를 발바닥 떼처럼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바닥 떼처럼 본다. 정말 하찮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안 얘기했습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이 같은 정부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또 자기들 지지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를 딱 나누어서 자기들 지지하는 파는 아예 검사조차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파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갔다 왔거나 부근에 있기만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급박해서 이렇게 조사를 추진한다면 누가 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이게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정의 공정 그런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취급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고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속셈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강제 격리나 검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자는 생화학 털어집단이라고 매도를 했고 대통령에게 계엄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발본 세원하라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국민이 아니라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맞는지 또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이 맞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추미애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등의 이른바 이런 공포정치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코로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국가의 방역 실패를 특정 교회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이번 사태는 게이트로 불릴 만큼 권력에 의해 조작된 프레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검 등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적인 탄압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또 한 번 권력형 비리로 코로나 사태가 남게 될 전망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